총 투표수 35표 중 먼저 18표를 획득하신 주승용, 조배숙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박수 당님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당이 이런 구심점을 되찾고 대선 전국을 또 계열 전국을 리뷰해 가는데 좋함이 없도록 정책에 뒷받침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원총회의 폐해를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. 이상으로 제49차 국민의당 우원총회의 폐해를 선언합니다.